이 시간에는 새 코너 마련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부산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 경제적 효과, 도시 경쟁력 최고 다 좋지만 그 전에 엑스포, 무진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야말로 사람을 흥분케 하는 지상 최대 슈라는 점에서 특히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부산 엑스포의 이모조모 미리 좀 그려보죠.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흥미로운 여정, 지금 출발합니다. 렛츠 엑스포!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백혜림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백혜림 대리입니다. 네, 먼저 유치위원회 소개부터 시작해보죠. 어떤 조직이고 어떤 활동을 하나요? 사실 이 질문은 잘 받아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는요. 사실 15년 7월, 조금 오래되었죠 생각보다. 범시민 추진위원회라는 것으로 설립이 되었었고요. 월드엑스포 유치의 국가 사업화를 위해서 백만인 서면 운동과 같은 여러 홍보율동을 하면서 20년 6월에 지금 현재 형태의 사단법인 범시민 유치위원회로 전환되게 됩니다. 주로 우리 시민들의 유치 역량 혹은 분위기 이런 것들을 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언론 방송을 통해서도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과 같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엑스포 특강이라든가 이제 부산시 구군 여러 개 연계된 이제 걷기 대회라든가 부산시와 협력해서 이제 국외 홍보 또 해외 교섭 지원까지 하기도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군요. 궁금한 게 대리님은 유치위 활동하시기 전에 엑스포에 대해 좀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유치위 활동하면서 알게 된 엑스포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저는 이곳으로 파견 온 백스코 직원인데요. 현재 유치위원회는 작년 3월 정도에 처음 파견이 되어 왔고 사실 파견 전에는 일반 시민분들과 같이 좀 막연하게 월드엑스포 대체 뭐지? 25년에 오사카에 한다는데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관련 업계 종사자다 보니까. 그러면서 2030년에 한다는데 오사카면 일본이고 같은 대륙인데 과연 같은 대륙에 안배를 해줄까? 약간 막연하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와서 보니까 월드엑스포를 관리하는 국제 박람회 기구에는 그런 대륙별 안배 같은 규정은 또 없더라고요. 잘 모르고 한 생각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이후 유치위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엑스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제 그런 유치 절차라든지 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방송으로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개인적인 기대감으로는 공부하면 할수록 당연히 부산에 유치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또 바람이 너무 크죠. 그래서 부산이나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모멘트라고 생각이 돼요.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이 시간에 좀 나눠볼 텐데 먼저 엑스포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엑스포. 저희 이제 국문으로는 세계 박람회라고 많이 말씀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백스코나 서울 코엑스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엑스포 박람회 이름을 딴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업 목적의 전시랑은 또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박람회 기구라는 국제기구입니다. 정부 간의 공인을 받아서 개최하는 행사고요. 또 월드엑스포는 일반 대중을 교육시키고 미래의 인류 과제나 이런 것들을 좀 성취하고 발전하고 함께 연구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조금 정의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목적을 두고 개최되는 행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엑스포가 알고 봤더니 역사가 꽤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올림픽이랑 월드컵보다 먼저 생겼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죠. 월드엑스포는 1851년을 시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월드컵은 아마 아직 얼마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 20세기? 19세기? 이게 18년이니까 19세기였으니까 그들은 20세기라고 하면 월드엑스포는 19세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연수로 치면 거의 170년? 이 다대가는 엄청난 엑스포의 역사를 갖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 시작되었던 엑스포는 1851년 런던 엑스포를 시초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엑스포. 이게 수정궁 엑스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세계 최강 대국 대형제국의 위상을 아낌없이 드러내 행세였다고 맞나요? 그렇게 일컫고 있어요. 사실 영국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본인들이 이제 세계 최강 산업국가이다라고 공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엑스포가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나요?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아무래도 국가 위상을 뒤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6개월만큼 이런 최장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 그런 문화와 인프라 모든 것을 가진 나라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기계, 계기 그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영국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자기들의 그런 잘난 모습 그런 대단함을 좀 뽐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수정궁 엑스포라는 게 당시에는 이제 25개국에서 참가하고 6개월 이상 시행되면서 Great Exhibition이라고 이제 전시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계획을 하게 돼요. 말씀해 주신 그 수정궁 엑스포라는 별칭 자체는 런던 엑스포가 진행되었던 건물 외관에서 이제 온 별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럽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뭐 벽돌에 마차 막 들러다니고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약간 그 당시 그 전시장을 구상할 때 좀 튀고 독특하고 우리 기술을 과시해야 된다 해가지고 흔치 않았던 철골 구조에 유리 이제 유리면을 다 덧대어서 이제 만들어진 유리 온실과도 같은 그런 형태의 전시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 반짝반짝 뭐 수정같이 예쁘게 반짝인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탈 팔라스라는 그런 별칭이 붙었고 지금까지도 수정궁 엑스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거죠. 1851년 이전에도 유사한 국가 박람회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영국 수정궁 엑스포를 세계 박람회의 효시, 출발점으로 꼽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큰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자잘한 작은 행사들도 많았겠죠. 중세 유럽의 이제 여러 도시에서 전시회가 열려서 서로 교류하고 상업적으로도 발전하고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고 또 미술, 예술 쪽으로도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그런 전시회도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그치만 이제 국제박람회 기구에서 1851년 런던 엑스포를 콕 집어서 효시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전까지 개최된 전시회랑은 좀 규모라던가 이제 참가 국가라던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달랐던 거죠. 전시장 자체도 거의 축구장 11개 11개의 넓이의 엄청 커다란 전시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세분한 특정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 말씀드렸던 그런 상업적인 부분, 새로 발명된 부분, 기술적인 부분, 농업 부분, 예술 부분 너무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합해서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전시회이기도 했고요. 이전에는 그 마을단이나 국내 단이었다면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25개국 참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다른 국가까지 참가하게 만드는 엄청난 규모의 매머드급의 국제적인 행사였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짚어봐야 될 게 우리도 엑스포를 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전엑스포, 여수엑스포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맞추셨어요. 여러 가지 엑스포들이 있지만 그 두 가지 엑스포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개최한 국제박람회기구에서 공인하는 엑스포 중에 하나인데요. 성격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월드엑스포랑은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죠? 국제박람회기구가 관리하고 있는 엑스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두 가지입니다. 대전과 여수엑스포는 인정엑스포라고 하고요. 부산이 유치하고자 하는 엑스포는 등록엑스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좀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주제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등록엑스포, 그러니까 부산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 우리가 인류 모두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런 과제를 주제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다룬다고 하면 이제 인정엑스포는 보다 특정의 주제를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등록엑스포는 인류 공통의 주제, 인정엑스포는 특정 세부적인 과제를 주제로 한다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엑스포들로만 말씀드려봐도 부산엑스포의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미래를 향한 항해라고 해서 듣기만 해도 좀 포괄적이지 않나요? 등록. 그렇죠. 등록엑스포 맞습니다. 그리고 여수엑스포의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딱 어떻게 들리세요? 딱 특정적이게 들리죠. 해양에 특정된 그런 주제를 해서 개최를 했었던 엑스포고요. 개최 기간도 다릅니다. 등록엑스포는 최장 6개월까지, 그리고 인정엑스포는 3개월까지. 아, 짧군요. 그렇죠. 그래서 두 배가 차이 나죠. 거의 두 배 기간 동안. 그리고 등록엑스포가 5년 단위로 개최된다고 하면 인정엑스포는 그 등록엑스포가 개최되는 5년 사이에 1회 개최하는 것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면적도 달라요. 면적, 그러면 크기가 다르다는 건가요? 그렇죠. 개최할 수 있는 부지의 크기가 다르다는 건데 등록엑스포는 어느 나라에서 얼만큼 제한하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땅, 대한민국 전체를 하겠다 해도 될 그런 정도 제한이 없고요. 이제 인정엑스포는 25헥타르라는 특정 면적이 최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제 개최국이 부지나 국가관까지 건설하는 게 인정엑스포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부담하는 비용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월드엑스포는 부지만 제공합니다. 등록엑스포는 부지만 제공하고 이제 그 위에 각국의 참각 국가들이 와서 우리 이렇게 지을래 해서 그 나라에서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땅만 제공해주고 나머지 건물들은 해당 국가에서 와서 건물을 짓는다. 네, 일종의 임대업이랑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등록엑스포의 파급 효과가 인정엑스포보다 더 많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두바이에서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 개최지는 물론이고 개최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올림픽과 월드컵에 비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굳이 엑스포를 열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베이징 올림픽도 열리고 있고 두바이 엑스포도 열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베이징 엑스포에는 저도 사실 베이징 올림픽에는 열광을 하잖아요. 제일 큰 차이는 아무래도 언론 방송에 노출되는 정도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봐요. 이제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경우는 TV로 중계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경기 자체를 보도를 많이 하고 또 많이 흥미를 느끼는 그런 흥미 위주의 스포츠 경기라는 점도 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꼭 현장에서 직관을 하지 않아도 중계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월드엑스포는 스포츠 경기라는 단일 주제, 단일 이벤트라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문화 그리고 우리 인류의 미래 같이 좀 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주제이기도 한 동시에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문화, 기술, 교류들을 하면서 직접 참여하는 그런 장이 열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다름에도 우리가 개최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개최 기간 이런 것들이 끝난 이후에도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이 도시 자체의 위상이나 브랜드 가치라거나 또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부산에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또 올림픽과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리잖아요 근데 등록에스포는 5년 주기입니다 맞습니다 준비할 게 그만큼 많고 스케일도 크다는 얘기 같은데 부산에 주어진 과제 뭐가 있나요? 지금 우선 1차적으로 해야 할 노력은 당연히 유치 자체를 먼저 해야 된다는 밥도 먹으려면 차려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게 해주겠다라는 컨펌이 있어야 우리가 월드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박람회 기구에서 유치를 해와야 된다는 컨펌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경쟁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산 말고도 사실 로마, 리아드, 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4개 국가, 죄송해요 국가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도시랑 국가가 섞였어요 그렇게 해서 부산까지 해가지고 총 5개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을 뚫고 우선은 유치를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일 것 같고요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작년 6월 23일에 파리에 박람회 기구에 유치 신청 제출을 했어요 신청서를 신청하겠다는 그냥 신청서인 거죠 제출을 했고 이제 회원들에게 투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BIE 국제박람회 기구에서 부산에 직접 실사도 나오고요 또 유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총체적인 계획서를 받으면서 그걸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평가 계획 안에는 시민들의 얼마 정도 지지하는지 국가가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고 많은 부분들도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얼마나 월드 엑스포를 열망하고 개최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새롭게 코너로 시작했는데 렛츠 엑스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2주간 진행할 텐데 앞으로 엑스포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부터 자세한 얘기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혜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